정부 발표를 통해서 신공항 대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과연 김해공항 확장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까요? 표준규 기자입니다. 김해공항 확장 발표에 부산 상공인들의 반응은 당황 그 자체였습니다. 김해공항을 확장할 거라는 결정은 예상조차 못한 것입니다. 전혀 예상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신공항 용역 결과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부산시민 360만 부산시민과 함께 실망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안은 일단 현재 활주로는 그대로 두고 서쪽에 3200m 길이의 새 활주로 하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 새 터미널 등 공항시설과 연결 교통망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당장 연간 1200만 명이 넘는 이용객 포화 상태와 매주 1900여 편이 오가는 활주로 정체부터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저희 부산시의 검토 의견은 주변의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소음 영향으로 인해서 신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아니다. 또 아무리 확장을 해도 24시간 운항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중국 민항기 사고에서 보듯 기본적인 안전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물류를 위해서라도 빠르던 늦던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이미 아시아의 간문이 아니고 세계의 간문입니다. 우리 부산은 홍콩과 상해, 싱가포르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확장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김해공항 확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지역의 시각은 기대보다 우려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KNN 표준휘입니다.